코딩을 배운 사람이 이런 귀찮은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죠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읽어서 알아서 하나씩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야 라는 말이 좋은 말일 확률이 67% 갑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면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 다뤘던 Teachable Machine과 유사한 교육용 머신러닝 사이트인 Machine Learning for Kids를 배워보고 거기서 텍스트 인식 AI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감정을 만들어 보고 우리가 쓰는 댓글에 인공지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영상은 ASUS에서 젠북 듀오 UX481 모델을 협찬받아 최신형 듀얼 스크린 노트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젠북 듀오 UX481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이 노트북은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터치도 되고 별도의 펜을 제공하여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또 노트북을 펼쳤을 때 살짝 기울어짐이 생겨서 좀 더 편안하게 키보드를 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터치패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별도의 마우스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강의 중에 젠북 듀오를 활용하는 걸 잠깐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이 사이트가 오늘 소개드릴 머신러닝포키즈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머신러닝포키즈.co.uk로 들어오시면 되며 내용과 댓글에도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키즈가 붙어서 애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IBM이 만든 인공지능인 왓슨을 이용해서 생각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려면 시작해봅시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그인 관련 화면이 뜨는데요 굳이 회원가입이 필요 없이 바로 이 등록 건너뛰기 쪽에 있는 지금 실행해보기를 눌러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인공지능의 감정을 만드는 거니까 Emotion으로 정하고 인식 방법은 텍스트로 지정해주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말고도 이미지, 숫자, 소리로도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Korean, 한국어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3개의 탭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훈련 탭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위해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곳입니다 학습과 평가 탭에서는 훈련에서 제공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델을 평가하여 그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탭에서는 이렇게 만든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만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모델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훈련 탭에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각각 학습시켜서 어떤 게 좋은 말이고 어떤 게 나쁜 말인지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새로운 레이블 추가 버튼을 눌러서 레이블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할 거기 때문에 good이라는 레이블과 또 하나로 bad라는 레이블을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데이터 추가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니까 좋아요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생각하고 추가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bk21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감정 단어 사전 엑셀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각 단어별로 어떤 감정인지 그 감정의 강도는 어떤지 등을 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총 428개 단어에 대한 데이터가 있네요 여기서 감정 범주가 혐오이거나 슬픔 이런 거면 bad 데이터로 넣고 기쁨이나 흥미 이런 거는 good 단어로 넣으면 좋겠죠 그러면 1번부터 가관이다 얘는 혐오니까 여기 bad 레이블에 가관이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428개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엄청 귀찮을 것 같지 않나요? 코딩을 배운 사람이 이런 귀찮은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죠 간단히 자동화해주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매크로 관련 상세한 강의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추후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엑셀 파일에서 감정 범주가 기쁨이나 흥미인 걸 선택해서 감정 정도가 큰 거 50개 단어를 추출해서 이 단어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하여 파이썬 매크로 코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단어를 읽어서 알아서 하나씩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나쁜 단어도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듀얼 스크린과 매크로를 활용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네요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왼쪽에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학습과 평가 탭으로 들어가줍니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훈련이 완료되어 모델이 생성됩니다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여 우리의 모델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최고야 이렇게 입력하고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 너는 최고야 라는 말이 좋은 말일 확률이 67%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너는 최고야 라는 이 문장 자체를 학습시키진 않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이 모델을 통해 알아서 끊어서 분석하여 아마 최고 라는 단어 때문에 긍정적인 문장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하면 79% 확률로 bad 라고 나오죠 모델이 괜찮게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만들기 탭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앱 인벤터를 통해 앱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3를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3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스크래치3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크래치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크래치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전 스크래치 강좌를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댓글을 남기면 그 댓글의 내용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캐릭터의 표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쪽에 모양 탭으로 들어가줍니다 스크래치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양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없애고 새로운 캐릭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위쪽 모양란에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만들어주고 아래쪽에 그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양이 새로 추가됩니다 두 개를 더 만들어서 2번은 기쁨으로 만들고 3번은 슬픔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표정을 직접 그려 보겠습니다 스크린패드를 이용해 직접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무표정인 모습을 그려주고 이걸 복사해서 기쁨에 붙여 넣어주고 나머지 눈하고 입을 그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 얼굴을 그려주겠습니다 표정을 다 만들었으면 소리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소리 탭으로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야옹을 없애고 소리 고르기에서 목소리에 웃음소리 라프 2번을 넣겠습니다 우는 소리는 적절한 게 없어서 직접 다운받았습니다 아래쪽에 맨 위에 있는 소리 업로드하기를 통해 다운받은 소리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미리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쁠 때는 웃는 소리 슬플 때는 우는 소리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코드 탭에 가서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를 갖고 와서 시작하는 부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형태의 모양을 슬픔으로 바꾸기 이걸 가져와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슬픔이 아니라 무표정으로 시작하면 좋겠죠 그리고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감지 쪽에 what's your name 라고 묻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대신에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무표정으로 시작해서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입력을 기다리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댓글을 입력해 달라고 했으니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죠 그럼 이때 이 대답이 좋은 말이면 기쁜 표정을 짓고 대답이 안 좋은 말이면 슬픈 표정을 짓게 만들면 되겠죠 즉 조건문을 쓰면 되겠죠 제어에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연산에서 뭐는 뭐랑 같다 이 블록을 가져와서 여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이모션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블록들로 우리가 만든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텍스트 인식하기 레이블을 가져와서 첫 번째 요소 안에 넣고 대답을 이 텍스트 안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등호 뒤에는 good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코드를 보면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물어서 나온 대답을 텍스트 인식하기 레이블을 판단하는 로직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good인지 bad인지 나오겠죠 그때 그 레이블이 good과 같으면 이라는 뜻이죠 즉 이 안쪽에 들어갈 내용은 이 대답이 good일 때의 내용입니다 즉 이 캐릭터를 웃는 표정으로 바꾸고 웃는 소리를 내주면 좋겠죠 그러면 다시 형태의 모양을 뭘로 바꾸기로 가져와서 얘를 기쁨으로 바꿔주고 소리에서 crying 재생하기 얘를 갖고 와서 crying이 아니라 laugh, 웃는 걸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good이 아니라 bad일 경우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조건문을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넣고 good 대신에 bad를 넣으면 되겠죠 모양을 슬픔으로 바꾸고 crying을 재생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초록 깃발을 누르면 코드가 실행되고 댓글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영상 너무 좋아요와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면 제 표정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댓글이 좋은 말로 인식해서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것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영상 진짜 못 만들었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악플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말로 인식돼서 우는 표정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감정이 있는 인공지능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가로 데이터를 늘려서 더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겠고 이런 레이블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감정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응용한다면 이런 파이썬을 이용해서 댓글을 크롤링해와서 댓글 중에 긍정적인 댓글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응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